안녕하세요. 오늘 제품 강의를 맡은 세일즈마스터 임연수입니다. 평소 피부 고민이 많았던 저는 엄마로부터 이브닝케어 4종과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를 전달받았습니다. 예민했고 그리고 여드름성 피부였고 탄력이 없었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었는데 애터미 화장품을 통해서 저는 피부가 조금씩 개선되었고 그리고 예뻐졌고 그리고 제가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스킨케어는 제대로 알고 그리고 접하면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기분 좋은 피부 변화에 집중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장에서나 또는 주변에서 화장품에 대한 반응을 한 세 가지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번거롭다. 화장품의 효과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 하면서 사용을 이것저것 해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세 번째는 피부에 대한 지식이 좀 있으셔서 그리고 화장품에 대한 효과를 보셔서 꾸준히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께 항상 피부는 어떻게 되어 있고 화장품을 왜 써주는 게 좋은지 그리고 화장품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쓰시곤 합니다. 자 먼저 제가 피부 구조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저희 피부는 표피 그리고 진피 그리고 피아 조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피하고 진피 사이에는 기저층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정말 피부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면 건강한 피부의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피지선이 있고 한선이 있는데 피지는 말 그대로 저희가 유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부를 부드럽게 해준다든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해준다는 그런 윤기 그리고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방어해주고 있고 땀샘은 흔히 아시는 노폐물을 배출한다든지 또는 수분을 배출해서 저희 체온을 유지해 주죠. 그래서 이 피지와 땀이 만나면 피부는 약산성으로 변하면서 피부 보호막이 생겨요. 그런데 아마 사우나 같은 데 가시면 제공해 주시는 비누를 써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세정력은 진짜 좋은데 썼을 때 계속 쓰게 되면 그 비누는 약간 피부를 알카리로 변하게 할 수 있어요. 이 알카리로 변하면 뭐가 안 좋냐면 피부 보호막이 없어지고 세균이나 또는 바이러스들이 좋아하는 피부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저희 지금 밖에 나가면 바이러스도 많고 미세먼지들이 피부에 많이 붓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밑부분에 진피라고 하는 부분에 콜라겐, 엘라스틴 그리고 히알루론산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콜라겐은 쉽게 말씀드리면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멘트 같은 부분이 골조이고 그거를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탄력있게 조절해주고 잡아주는 부분이 엘라스틴이에요. 그리고 히알루론산은 수분을 자기의 100배 정도를 끌어당겨서 상상해보세요. 세포가 수분을 쫙 머금어서 탱탱해졌을 때 그 피부가 내 피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콜라겐과 엘라스틴 그리고 히알루론산이 잘 있으면 탄력이 유지되곤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피에서 표피까지 이렇게 세포들이 턴오버되는 주기가 있어요. 그래서 28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진피 부분에서 생산되는 세포들이 새로운 세포들이 생성이 돼서 저희 표피 부분까지 올라오는데 14일, 14일에서 28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죽은 세포들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당연하게 이렇게 탈락이 되거나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그래서 새로운 세포가 생기고 죽은 세포가 다시 떨어지고 이 부분이 28일 주기로 이렇게 돌아가야 하는데 이 부분이 10대, 20대 아이들을 보면 아마 되게 뽀송뽀송한 피부를 느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되게 잘, 사이클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노화가 시작되거나 피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죽은 세포가 저희의 표피, 각질층 부분에 계속 쌓여서 트러블을 일으킨다든지 또는 화장을 들뜨게 한다든지 저희가 좋은 제품을 발랐을 때 그게 흡수가 되지 않게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피지하고 약산성, 피부 보호막, 두 번째는 저희가 진피에 있는 콜라겐, 엘라스틴, 헤알루론산이 탄력을 유지시켜준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턴오버 주기가 있어서 28일 동안 각질이 제거되는 부분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각질층을 보시면 여기에 기저층이라고 있어요. 표피하고 진피 사이에 작은 층이 있는데 그 층이 단단하게 유지되어 건강한 피부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저층이 무너지게 되면 피부는 사실 거의 다 무너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조금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피부에 대한 구조를 알아봤으면 이제 색소침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조금은 우리가 완화시킬 것인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피부톤을 보면 약간 까만한 피부도 있으시고 약간 노란빛의 피부도 있으시고 하얀 피부도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멜라닌 색소에 의한 건데 멜라닌 색소가 좀 많으신 분들은 까만 피부를 갖고 계신 거고 중간이면 노란 피부고 거의 없으신 분들은 하얀 피부를 갖게 됩니다. 이 멜라닌 색소가 한동안 되게 안 좋은 색소처럼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게 있으면 뭐 색소침착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멜라닌 색소는 사실 되게 좋은 거예요. 피부를 보호해 줍니다.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아이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유해산소를 없애줘서 저희 피부가 건강하게 되게끔 만들어주는 것인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멜라닌 세포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손가락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쵸? 이 세포에서 여기서 이제 검은 색깔 멜라닌 색소가 하나 둘씩 이렇게 나가서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줍니다. 왜? 아까 진피 부분에 있는 콜라겐이라든지 엘라스틴을 얘가 막아줘요. 그러면 피부가 건강해지는 거고 좋은 건데 조금 안 좋은 색소들에 뭐가 있냐면 이 피부들이 산화가 되거나 또는 이 피부 멜라닌 색소가 가다 가도하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계속 계속 올라가서 여기 위에까지 올라갔을 때 저희가 갈색으로 보이거나 잿빛으로 보이거나 검은색으로 보여서 기미가 생겼어. 주근깨가 생겼어. 이렇게 색소 침착의 질환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선 외부적인 요인을 한번 제거해 볼까요? 맨 위를 보시면 해가 있죠. 이 햇빛으로 인해서 멜라닌 세포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선 자외선 차단제는 기본적으로 좀 발라주셔야 돼요. 꼼꼼하게 잘 발라주시고 모자, 양산, 옷 이런 것들을 다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외부적인 걸 우선 막아주시고 그런데 나는 벌써 이미 피부에 나타났다. 그러면 미백 화장품에 보면 이렇게 옅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꾸준히 좀 발라주시면 그 부분들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지만 조금 연해져서 화장품으로 저는 가릴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멜라닌 세포가 가도하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더 이상 여기까지 올라가지 않게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과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항산화 제품을 좀 드셔주시면 이 아이가 멜라닌 세포가 조금 끊어집니다. 위에까지 올라가는 거를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도 미백 제품으로 인해서 얘가 워워 시켜주는 거예요. 더 이상 너무 많이 가도하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이렇게 중간을 더 이상 색소가 나오지 못하게 조금 끊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미백 화장품의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아마 다들 알고 계신 부분일 거예요. 자외선.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햇빛이 피부에 좋지 않다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바르시는 분들이 솔직히 요새는 많이 없을 거예요. 남성분들도 많이 바르시고 유아 아이들도 바르고 저는 사실 피부가 좀 까만 편이어서 피부가 더 이상 안 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발랐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뷰티 아카데미에서 들은 얘기로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자외선은 발암물질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피부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 건강, 피부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무조건 발라주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자외선 솔직히 내 안에 피부가 어떻게 변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자외선에 의해서 손상되지 않은 피부예요. 탱탱하고 그리고 굴곡도 없고 콜라겐이나 엘라스틴들이 가지런히 잘 정리되어 있죠. 그런데 자외선에 의해서 계속 노출되었던 피부들은 우선 첫 번째로 표피가 얇아집니다. 피부가시 얇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얇으신 분들은 유수분을 잡아주는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이 계속 날라가고 그리고 흐물흐물해지면서 잔주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 표피 부분이 망가지고 제가 아까 표피하고 진피 부분에 기저층이라고 해서 이 막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조차 지금 굴곡이 생겼고 그리고 콜라겐과 엘라스틴들이 다 깨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화가 시작됩니다. 노화가, 광노화가 시작되고 그리고 피부의 탄력도 없어지고 패인 주름이 더 깊게 패이기도 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자외선에 대해서 꼭 소비자분들이든지 이런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게 집에 계실 때도 선크림 바르시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자외선은 안타깝게도 해가 떠 있을 때는 어디서나 들어올 수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실내에 있더라도 자외선은 계속 저희한테 오고 있어요. 사실 필리핀이나 이런 햇빛이 강한 곳에 사시는 분들에 비하면 저희가 조금 덜 하기도 하고 실내에 계신 분들은 조금 덜 하기도 하지만 그게 꾸준히 이렇게 누적되었을 때는 이미 이 안쪽에서는 이렇게 피부층이 계속 얇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사실 이렇게 피부에 대해서 알아보게 된 이유는 제가 스스로 관리할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는 피부를 갖고 있어요. 화장품을 적게 바르면 땡기고 계속 건조하고 적당히 뭔가를 수분이라든지 유분을 맞춰주고 싶으면 트러블이 올라오고 그리고 세안을 좀만 잘못해도 피부가 빨개지고 이런 피부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에 대한 솔직히 믿음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피부과를 가도 답은 별로 없었어요. 에스테딕을 가도 비슷했습니다. 비싼 제품을 여러 가지를 구매해서 사용해봤었는데 피부의 원인이라든지 이런 개선 부분이 그때 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관리를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엄마께서 이제 이브닝 케어 사종이랑 앱솔루트를 주시면서 이거 진짜 좋아 써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화장품에 대한 신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트러블이 혹시 나진 않을까 나한테 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되게 소량을 썼었어요. 소량을 썼는데 스킨도 써보고 앰플도 써보고 에센스 썼는데 번들거름이 없이 흡수가 쫙 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아 그럼 좀 더 발라보자. 그래서 로션도 발라보고 아이크림까지 발랐습니다. 사실 영양크림까지 가는 데는 좀 오래 걸렸어요. 트러블이 날까 봐 겁을 엄청 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신랑이 피부가 좀 맑아진 것 같아 피부가 좀 탱탱해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상도 남자예요. 엄청 무뚝뚝한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놀랬어요. 그래서 어 그런가 진짜 그런가 해서 거울을 제가 유심히 봤는데 피부톤이 조금 맑아졌고 그리고 제가 생기가 조금 생겼었고 그리고 탄력이 되게 없었는데 탄력이 조금 붙어있더라고요. 막 우와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소량을 바르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조금 조금 양을 늘려가고 있을 때쯤에 이 앱솔루트 스킨케어를 같이 바르고 있는 저희 엄마와 언니와 제가 만나게 됩니다. 저는 자랑을 하려고 만났어요. 나 피부가 많이 좋아졌어. 이 화장품이 나한테 잘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가격도 너무 싸. 한 개에 20만 원 정도 단품을 쓰던 제가 이렇게 6종을 20만 원도 안 되는 19만 8천 원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언니한테 자랑하려고 딱 만났는데 저는 좀 생기가 있는 정도였고 엄마는 반짝반짝 광이 나고 계셨고 언니는 저랑 3살 차이인데 저보다 더 어려 보이더라고요. 정말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푸념을 했죠. 엄마 나는 진짜 평생 이런 피부로 살아야 되나 봐. 그래서 제가 엄청 고민을 털어놨더니 엄마께서 저한테 너 혹시 화장품 어떻게 지우니?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 그냥 폼클렌징만 쓰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중 세안을 하면 너무 피부가 따가웠기 때문에 폼클렌징 하나면 저한테는 충분했었어요. 그랬는데 엄마께서 아니야 엄마 믿고 한번 써봐. 이브닝 케어를 디클렌저, 폼클렌저, 필링, 필오프 마스크팩을 내 말을 믿고 한번 써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엄마 얼굴에서 광이 났거든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집에 갖고 가서 하나씩 써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폼클렌징을 그 당시에 백화점에서 K 브랜드 이런 데서 쓰고 있었는데 거의 한 3, 4만 원 정도였고 그리고 저는 좀 유난스러웠어요. 그래서 유럽에 약국에 파는 화장품이 있어요. 그거를 직구로 구해서 그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열심히 쓰고 있었는데 항상 고민은 그거였어요. 폼클렌징을 하고 나면 코 볼이라든지 이 턱, 그리고 헤어라인, 눈썹 이런 부분은 메이크업의 잔여물이 계속 조금씩 남아있었어요. 그 부분만 제가 다시 이중 세안을 조금 하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깨끗한 느낌은 없었는데 건조하지 않은 거에 만족을 하고 있었어요. 하루는 그러고 나서 받아온 날 제가 딥클렌징을 한번 써봤어요. 저는 여드름 피부이기 때문에 오일리한 거를 최대한 피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피부가 안 좋은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어요. 오일리한 것도 필요했던 부분이었는데 제가 극도로 피했던 거죠. 그래서 한번 손으로 쫙 짜서 피부에다가 발랐습니다. 그런데 발라보니까 이게 약간 오일처럼 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조금 놀랐던 이유가 오일이 좀 자극이 적어요. 그래서 제가 오일은 몇 번 써봤었거든요. 너무 신기해서 좀 더 짜서 마사지하듯이 좀 발랐습니다. 그래서 제 고민이었던 콧볼, 눈썹 그리고 여기 턱 밑에 그리고 헤어라인까지 깔끔하게 하고 이제 티슈로 이렇게 찍어냈죠. 그랬는데 저는 진짜 번들거리고 기분이 나쁠 줄 알았는데 얼굴에서 살짝 광이 올라오더라고요. 좀 신기했어요.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쓰고 나서 두 번째 폼클렌징 저한테는 애증의 폼클렌징이죠. 겁이 났어요. 이거를 쓰고 나면 볼이 빨개지고 아플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진짜 조금 콩알만큼 해서 거품을 엄청 많이 내야지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조금만 했는데도 거품이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싹 닦아내고 나니까 얼굴이 깨끗해지고 톤이 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과 계열을 나왔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약간 잠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요소 안에 성분을 한번 봤는데 사실 기억나는 것 딱 세 가지였어요. 글리세린 내가 쓰는 것도 글리세린이 들어있는데 왜 이 글리세린이 들어있는 건 왜 더 촉촉하지? 더 많이 들어있구나. 라고 느꼈고 그 나머지 두 개는 동충하초랑 상악미수 이런 게 들어있대요. 되게 비싼 거 아니에요? 건강식 중에서도 엄청 비싼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고 해서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8,000원 맞나? 엄마가 거짓말했나 나한테? 이거 그냥 하나에 3만원짜리인데 써보게 하려고 거짓말하셨나? 이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뽀얘진 얼굴을 보면서 이제 필링젤을 또 쳐다봤죠. 필링젤을 이렇게 서다보고 있는데 저는 필링을 사실 잘 하지도 않았고 좋아하지도 않았고 좀 저를 더럽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20대 때는 아예 쓰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얼굴에 화상을 한번 입은 적이 있어서 볼이 빨갛게 변화 빨가해지고 나서부터는 필링젤을 하면 얼굴이 엄청 따가웠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화학제품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다는 걸 몰랐는데 이 필링젤을 이제 안내해 주신 대로 했어요. 한번 발라놓고 수분이 살짝 올라왔을 때 이제 화장실 밖에 나와서 수분이 올라왔을 때 다시 들어가서 거울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부드럽게 롤링이 되고 피부가 따갑지가 않더라고요.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 또 찾아봤죠. 이거는 대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그랬더니 귤 껍질 추출물이 들어있고 피지도 녹여주고 각질도 녹여줘서 부드럽게 이게 떨어지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제가 피부결이 진짜 진짜 좋은 줄 알았어요. 여드름 피부라 그렇지 나는 피부결이 좀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필링을 제대로 하고 필링을 딱 만졌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그때 제가 아이가 되게 어렸거든요. 아이 엉덩이 만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아 엄마 말을 좀 잘 듣고 따라해볼걸 그래서 필링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써보기로 했었고 필오프 팩도 저는 이렇게 하얗게 바르는 팩은 이게 처음입니다. 처음에 바르는데 얼굴에 제가 열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트러블도 많이 났었겠죠. 그랬는데 그 열이 좀 가라앉으면서 마르면서 피부로 쫙 당겨주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이게 노폐물이 조금 빠진다고 해서 한 한 시간 정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시간 동안 움직이면서 이것저것을 했는데 위에 아래에서 위로 탁 떼고 났는데 피부톤이 진짜 많이 약간 좀 밝아지는 게 아니라 약간 투명한 느낌도 살짝 받고 피부가 많이 정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화장품을 딱 바르니까 광채가 좀 올라오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한 달 정도 계속 발랐을 때 광채가 계속 올라오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화장을 하면 할수록 들떠서 안 예쁜 여자분들이 계세요. 그게 저였어요. 그래서 저는 화장을 잘 안 하고 다녔어요. 쿠션도 정말 소량만 바르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4종을 딱 하고 나니까 쿠션을 바르는 거에 제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들뜸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화장도 편하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자 이제 피부 구조도 알아봤고 저희가 4종으로 기본 피부에 대한 베이스도 깔았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셀렉티브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를 처음에 이제 엄마한테 받고 조금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엄마가 저한테 와서 연수연수야 이거 상 받았대 상 받았대 라고 하면서 엄청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엄마가 상타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누가 보면 자식이 상을 탔거나 엄마께서 직접 상을 타신 줄 알았어요. 상을 탔는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드려야 하는데 그래 엄마 좋은 거 나도 알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는 또 뒤로 몰래 찾아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장영실상, NEP 인증, 세종대항상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것들이 너무 생소했어요. 그때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의 이름 유인들의 이름을 따서 상을 주는 게 있구나 찾아보니까 신기술에 주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예를 들면 세탁기 같은 경우에 세탁기 밑에를 이렇게 열어서 속옷이나 양말을 빠는 그런 기술을 만들었을 때 주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화장품에 뭔 상관이야 이걸 왜 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같이 영상을 한번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보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 앱솔루트 긴말이 필요 없죠. 수상 경력으로 전부 압도하니까요. 바로 확인해 볼까요? 특허청이 수여하는 국내 최고의 특허기술상 세종대왕상 화장품 최초로 앱솔루트가 수상했습니다. 앱솔루트의 셀렉티브 기술의 혁신성부터 산업에 미칠 파급력까지 가장 뚝고적이었다는 거죠. 다음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과학자 장영실의 이름을 딴 장영실상 애터미의 압도적 기술력으로 의학, 생명, 화학, 고분자 분야에서 수상했죠. 화장품 기업이 이상을 받았다는 건 그만큼 전문적 연구력을 인정받았다는 거죠. 애터미 앱솔루트의 6종 라인이 모두 장영실상을 수상했다니 대단하네요. 마지막으로 NEP 인증 뉴 액솔루트 프로덕트의 약자예요. 국내 최초로 개발됐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적용한 제품에 부여되는 상이죠. 1380건의 인증 중 화장품은 단 한 건뿐. 그러니까 화장품 최초로 유일하게 NEP 인증을 받은 거죠. 화장품계에 없던 수상 경력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애터미 앱솔루트 다음 앱솔루트한 이야기도 기대하세요.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가 이렇게 봐서는 처음에는 조금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저희가 여기에 이어서 차세대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이 됐어요.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세계시장 오일을 안에 점유할 수 있다라고 그 가능성을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애터미에서 이런 화장품을 만들어서 제가 사용하고 안내하고 알아갈 수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운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그냥 장렬식 상이라든지 NEP라든지 세종대항 상을 그냥 간단하게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즉 소비자에게 최고의 원료 그리고 최고의 과학기술로 화장품 너무 잘 만들었고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화장품이고 기업이다라고 해서 받은 상인 것 같습니다. 이 상들을 받은 화장품을 사용하는 저희들에게 뭐가 좋은지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원래 화장품이 있었죠. 앱솔루트가 나오기 전에 더페임 화장품에는 4대 특허기술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고순도 정제기술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고순도니까 많이 넣은 거예요. 녹차수를 만들어서 많이 많이 넣었는데 이 녹차가 갈변을 하니까 갈색으로 된 걸 쓰고 싶은 사람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맑게 하는 그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녹차수가 정말 많이 들었다라고 하시면 돼요. 녹차수를 아마 발라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피부가 정말 촉촉하고 피부가 안 좋아질 수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 후레쉬 바이오기술이라고 되어야 하는데 후레쉬는 신선하다예요. 허브를 따서 허브는 역사가 엄청나게 긴 좋은 성분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치료재료도 쓰이고 근데 이 허브를 최상의 상태일 때 내가 그 좋은 성분을 뽑아내겠다라는 거고 세 번째로 미세발효기술이에요. 저희가 발효를 하게 되면 영양분도 많아지고 몸에 흡수가 잘 되는 것처럼 피부에도 흡수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중 액정 캡슐 기술이 있는데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분을 피부에 넣고 싶어요. 그런데 피부는 유분도 있고 수분도 있기 때문에 내 피부랑 좀 다른 물질을 넣을 때 피부는 아니야 나 너 싫어하고 밀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부랑 최대한 유사한 구조로 캡슐을 이렇게 쌓아서 그 유효성분을 넣어주면 피부가 들어와 들어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게 돼서 피부 안에 전달을 잘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이 네 가지만 봐도 저희가 애터미 화장품이 효과가 너무 좋다. 가격 대비에 이거는 진짜 명품이다. 라는 인정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앱솔루트는 뭐가 좀 다를까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최고의 원료를 담았어요. 첫 번째로 본 게 식물성 고순도 EGF라고 보이실 거예요. 제가 속눈썹 파마를 하러 한 번 갔는데 다른 데는 3만 원인데 거긴 5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왜 5만 원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화장품을 수입하고 판매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눈에 충렬이 없고 눈에 자극이 없고 효과가 오래가는 거를 자기들은 판매하고 있고 그걸로 펌을 해주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누워서 막 얘기하는데 그분이 자기는 뷰티학과를 나오셨고 이제 에스테딕을 운영을 같이 하고 계셨는데 저한테 고객님 이거 피부 변화 원하시면 꼭 EGF 들어가 있는 거 사용하시면 돼요. 백화점이라든지 이렇게 용기 예쁜 거는 그냥 기분 내기 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화장품은 피부 깊숙이 들어가는 건 사실 몇 개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저 EGF 제품 쓰고 있는데? 이랬더니 어? 못 쓰세요? 그래서 저 에텀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갑자기 순간 멈추시면서 아니 저희 집에 천 원짜리 칫솔 삼천 원짜리 치약이 쌓여 있는데 그게 에텀인데 거기서 이 EGF를 쓴다고요?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예요?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닌데? 이랬더니 저한테 그러면 시술 끝나시면 아이크림 하나만 갖다 주세요. 저 너무 써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가격이 얼마예요? 이러시더라고요. 에텀이니까 싸긴 싼데 이러면서 제가 이제 3만 원대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두 개 갖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르고 나서 그날 저한테 바로 카톡이 왔어요. 피부 표면이 시원해지면서 약간 조금 더 써봐야 알겠지만 기분이 너무 좋다. 그리고 효과가 좀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사용 설명서라든지 화장품 설명서를 좀 갖다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아직도 화장품을 판매하고 계세요. 그리고 에스테딕도 하고 계신데 저희 그림을 가끔씩 주문해서 쓰시면서 저한테 사업 잘 될 거라고 항상 응원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식물성 고슨도 EGF는 1kg에 1.5조예요. 지금 환율이 올랐죠. 더 비싸겠죠. 처음에 연구원들이 엄청 반대를 했대요. 이걸 굳이 화장품에 저희 너무 힘들어요. 이거를 어떻게 손으로 다뤄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효과가 진짜 있기는 할까 봐 이런 생각 때문에 처음에는 반대를 많이 했는데 회장님을 믿고 연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 이 EGF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피부를 재생해주고 피부가 다시 살아나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화장품 안에 이게 가능할까 저도 처음에는 잘 믿지 않았는데 써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루민이라고 있죠. 이 도루민은 뭐냐면 노화세포를 멈춰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피부에 휴식기를 갖다 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휴면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요세미티 발효출출물인데 여기에는 되게 오래된 나무 고목은 아니고 엄청 장수하는 나무들을 연구하다가 발견된 장수 유전자 출출물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루핀 단백질이라고 있는데 이 루핀 단백질은 제가 앞에서 피부 구조할 때 얘기 드렸던 부분일 거예요. 표피하고 진피 사이에 기저층이 있다. 그게 무너지면 피부는 거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기저층을 단단하게 강화시켜주는 단백질이 루핀 단백질입니다. 그러면 이런 최고의 원료를 가지고 아까 기술상 받았다고 했잖아요. 과학기술상 어떤 게 연관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스스로 찾아가는 스마트 전달 기술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화장품을 예전에 좀 욕심내서 많이 바르면 트러블이 나는 이유를 저는 이거를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제가 수분이 필요한 데다가 유분에 많이 바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피부가 고장이 나겠죠. 그리고 거기 가서 계속 그 유분을 계속 주는데 저는 이미 유분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거기다 유분을 계속 갖다 넣었던 거죠. 그러니까 과학에 대해서 트러블이 났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앱솔루트는 뭐가 있냐면 스스로 찾아간다고 해서 저희 전달 기술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머리가 너무 아픈데 누가 소화제를 줬어요. 그럼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런 것처럼 이 안에는 저희가 주름이 필요한 곳에는 주름이 가서 작용을 하고 미백이 필요한 곳에는 미백이 가서 작용을 하고 제가 주름이 깊거나 탄력이 필요한 곳에는 탄력 성분이 가서 안정성 있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주름이 많이 지는 곳이죠. 여기 이마, 눈가, 입 주변 이런 데에 주름이 많은 곳에 가서 직접적으로 저희의 최고의 원료를 갖다가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런 화장품에 의료 기술이 들어간다는 걸 처음에 누가 믿었겠어요. 그치만 나라에서 인정을 해줬죠. 그리고 저는 실험 보고서나 결과서였을 때 정말 좌절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정말 작은 변수 하나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뒤틀려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앱에 들어가서 보시면 임상실험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에 보면 진피 치밀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17% 정도가 개선되었다고 나와요.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진피는 피부 아랫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화장품을 발랐을 때 피부 바깥에는 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느낌인 거죠. 느낌 내가 좀 탱탱해진 것 같아. 피부가 좀 단단해진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건데 저희는 그거를 과학적으로 입증을 했잖아요. 임상실험을 해서 17% 진피 치밀도가 강화되니까 안에서 차오르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피부가 점점 단단해지면서 탄력이 증가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앱솔루트 화장품을 쓰면서 제일 효과를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들은 피부과를 다니면서 이 안에까지 레이저를 많이 쏩니다. 그래야 노화가 덜 온다고. 그런데 저는 화장품만으로도 지금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더 광이 나서 친구들이 저한테 제품을 구매하는 그런 케이스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 화장품이 진피까지도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깊숙이 제가 진피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표피를 지나서 그 아랫부분까지 들어가서 그게 성분이 제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느꼈고 최고의 원료로 현존하는 최고의 기술로 제대로 전달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저는 꼭 같이 한번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는 이렇게 6종으로 되어 있어요. 토너부터 이렇게 영양크림까지 있는데 토너는 좀 묽은 제형이고 그 다음에 점점 뒤로 갈수록 조금 이렇게 되직하고 묵직한 크림의 제형인데 토너는 되게 신기한 게 미백 기능성이 있어요. 사실 미백 화장품이어야 미백 기능성이 있는데 토너는 피부결을 닦아내고 그리고 좀 정리를 해주고 수분을 넣어주는 건데 미백 가능성이 있고 또한 약간 부스터 역할도 해준다고 봅니다. 어 빨리빨리 다음 다음 들어와 내가 그거 받아서 빨리빨리 역할을 해줄게 어 준비 단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의 만능 앰플 파란색 앰플만 써봐 라는 얘기를 아마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 파란색 앰플은 미백 주름 피부톤 그리고 디에이징까지 모든 걸 다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가라든지 팔자주름 그리고 턱선 목까지 꼼꼼하게 발라주시면 효과를 많이 보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럼이 있죠. 어 세럼은 많은 양을 바르지는 않지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속탄력 진피 치밀도가 높아집니다. 탄력하고 정말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주름 개선 기능성 어 전달까지 하고 있고 네 번째로는 이제 거탄력도 챙겨야겠죠. 그래서 로션까지 발라주시면 이제 피부 밸런스가 다 맞게 됩니다. 어 로션은 진짜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로 마사지 하시는 분들도 많고 목이며 막 팔까지 바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 그리고 아이 컴플렉스라고 해서 이제 아이크림이 있는데 눈가 리프팅 하면서 미백까지 가는 이중 기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한 가지 기능만으로도 사실 엄청난 고가의 제품도 많고 뭐 효과도 솔직히 탁월한데 저희는 안정적으로 미백과 주름 개선 이중 기능성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눈에만 발라야 할까요? 저처럼 다 바르세요. 얼굴 목 손등도 저는 다 바릅니다. 손이 좀 하얘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바르시고 마지막으로 정말 영양크림 이거는 이제 마지막 단계이고 말 그대로 건조하신 분들한테는 최고의 제품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충분하게 내가 다 내 피부 속으로 넣어주겠다 하고 마지막에 다 바르시는데 제가 이 영양크림을 얼마 바르지 않았을 때 살이 갑자기 빠지면서 턱하고 목라인이 약간 처지는 걸 느낀 적이 있었어요. 탄력을 확 잃으면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갑자기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사람이 좀 뭐지 없어 보인다는 말이 정말 맞았어요. 화장을 해도 안 예쁘고 그랬었는데 영양크림을 제가 그때 4종까지 관리가 된다고 그래서 되게 열심히 바르고 살도 좀 찌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정말 탱탱하게 4 부분까지도 저희가 주름이라든지 이런 주름이라든지 탄력이 생기는 거를 저는 효과를 많이 봤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6종을 다 발랐습니다. 6종을 발라보고 해보고 피부가 개선되는 것도 느껴봤는데 저는 조금 더 어느 순간 그 뒤에 저희가 되게 좋은 제품이 나와서 욕심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거냐면 EP 부스터입니다. 저는 이 전에 사실 기기를 몇 번 사용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 기기들은 약간 낮은 전압 전류 이런 거에서 모공이라든지 약간 땀샘으로 이렇게 영양분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때는 그것도 진짜 신기했고 효과를 봤었는데 저희 거는 딱 되면 지징 이렇게 높은 전압이 오죠. 이 높은 전압이 뭘 뜻하냐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각질층 표피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세포들이 이렇게 다 잘 정리되어 있죠. 손으로 바르셨을 때는 이 부분이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바깥에 표피 부분에서 조금조금씩 여기 기저층 부분까지 들어가면서 저희가 건강한 피부를 얻게 되는데 이피부스터를 사용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길이 열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막고 있었던 세포의 길들이 쭉쭉 열리면서 화장품 성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쭉 통과해서 들어갑니다. 쭉 통과해서 엘리베이터 타듯이 손으로 했을 때는 내가 3층까지 받기 못 가지만 이피부스터로 자극을 주면 10층까지 그냥 쑥 들어가서 보이시나요? 기저층에 있는 그 밑에 진피까지 들어가는 걸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피부스터를 딱 뗐죠. 딱 떼면 얘가 다시 세포들이 딱 정렬해서 딱 엘리베이터 문 닫힙니다. 그러면 이 통로들이 복구됨과 동시에 화장품이 흡수가 되고 투가 되는 것들이 깊이 깊이 계속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쓰면서 저도 많이 피부의 효과를 봤는데 최근에 저희 숙모께서 이거를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실험을 해보신 거예요. 혼자 이피부스터를 내가 반쪽만 써보신 거예요. 반쪽만 그래서 그거를 한 15일, 20일 저한테 얘기를 안 하시다가 20일 정도 됐을 때 저희가 방문을 하니까 저희한테 와서 보라고 이피부스터 내가 이쪽 오른쪽만 썼는데 어떤지 한번 보라고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볼파임이 있으셨어요. 보톡스를 잘못 맞으셔서 피부 꺼짐 현상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게 되게 컴플렉스셨는데 그게 차올랐어요. 양쪽이 다 볼이 꺼졌는데 이쪽은 꺼져있고 이쪽은 차올랐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진짜 피부를 제가 한 5분을 계속 관찰을 했는데 한 세 가지를 더 발견했어요. 첫 번째 눈가 주름이 연해지고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팔자주름이 이쪽은 입가까지 내려와 있고 이피부스터 하신 분은 반으로 잘렸어요. 제가 나중에 꼭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너무 신기해서 그리고 나서 이 턱 위치가 이쪽은 올라가 있고 이쪽은 아래로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네 가지를 보고 어떻게 하셨냐고 제가 소비자께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피부가 약하니까 1회만 했어요. 이거는 피부 상태에 맞춰서 하세요. 근데 피부가 좀 단단하시고 중성피부이신지라 10분 넘게 하셨대요. 파란색 한 번 흰색 한 번 보라색 한 번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동영상을 보시면서 애터미 동영상을 10분 동안 보시면서 그렇게 20위를 하셨다고 합니다. 피부 상태에 따라서 나는 좀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사실 이 화장품도 그렇고 제가 애터미 제품을 사용하면서 항상 제 다음 해의 모습을 기대하곤 합니다. 사진 찍는 게 좀 즐거워요. 전에 어땠던 거야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5년 뒤에 제 모습이 정말 정말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이 화장품은 꾸준히 쓰면 쓸수록 좋아질 거라는 믿음과 제가 피부 구조라든지 어떻게 효과를 보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신 여러분도 이 효과를 당연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화장품을 알아가실 분들도 똑같은 기쁨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기분 좋은 피부 변화를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